박혜진 조혜야. 조혜야. 조혜야 교회한테. 나는 딱 움직이시지. 잘했어. 야 이렇게 잘하노. 이 형이 딱 그 신동이었어. 이 형이 딱 그 신동이었어. 딱 농무의 경을 알아서. 조혜야 조혜야 가운데를 처음. 가운데 힘있게. 이렇게지? 부담 갖지 말고. 종아기 딱 맞게. 너 진짜 이거 넘기려고? 넘기지 마? 넘기지 마? 아 왜 그래. 그럼 사귄다고 얘기해. 사귄다고 얘기해. 아 이거. 아 타이가 방법을 완전히 알았어요. 던져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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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재석! 여기까지! 아 아 아 피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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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넉넉넉 넉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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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넉 끝내라 한방에 그냥 기회를 주지 마 형님들 그래도 기회를 한번 더 기회를 주지 마 알지 형 알지? 기회를 주지 마 아 multim 그리고 다니 hardly 정중앙, 정중앙을 때려! 정중앙을 때려! 게리야 진짜, 된다, 된다. 게리야. 제발 게리야. 아, 60년. 아, 60년이다, 왜? 60년이다. 하나 또, 두 갈라란 말이야. 제발 한 번만. 한 번만, 제발. 한 번만, 제발. 아이스, 아이스, 아이스. 아이스, 아이스. 넘어가야 될 거야. 넘어가야 될 거야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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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리부터 이기고 와라. 나한테. 편하게 편하게. 괜찮아. 뭐야. 뭐야.